요즘 제대 옆에 주례대를 따로 마련한 성당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없었던 주례대가 갑자기 생겨나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997년 12월 25일, 김수환 추기경이 제대에서 주님 성탄대축일 미사를 시작합니다. 25년 후인 2022년 12월 25일, 정순택 대주교는 제대 옆 주례대에서 주님 성탄대축일 미사를 시작합니다. 미사를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진 건 전례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50항은 입당 노래가 끝나면 사제는 주례석에서 회중 전체와 십자성호를 긋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이 지침에 따라 주교자 명동대성당의 주례석의 의미를 살린 주례대를 마련했습니다. 주례석에서 원래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그리고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주례대는 전례용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를 돕는 책복사와 초복사의 역할을 주례대가 대신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한국천주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사람이 펼치지 않고 사람은 복사를 좀 쉬게 하면서 주례제가 직접 펼치게 되는 그런 대를 만든 거라서 이거는 전례 공간에서나 전례 용품에서는 없었던 거를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닌가. 이에 따라 제대 옆에 주례대를 별도로 마련하는 성당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에 더욱 충실하려면 주례대 마련보다는 주례석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주례석은 다른 곳보다 약간 올라와 있어야 하고 어디서든지 주례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은 주례석에 서서 강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당을 지을 때 이런 점을 미리 반영하면 전례에 더욱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주례석부터 돋보이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례석은 다른 전례 봉사자들의 의자보다 약간은 특이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간 등받이 높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 여기가 주례석이구나 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에서 딱 들면 신자들이 쫙 보일 수 있도록 주례석의 의미가 담긴 주례대. 윤종식 신부는 주례대를 통해 주례석의 중요성을 다시 재조명하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주례석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최근에 와서야 약간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게 아닌가 재발간이라고 할 수 있죠. CPBC 김혜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